저 준비한 게 하얀 게 뭔가요? 진짜? 보이셨어요? 저 뭐가 보이네요. 베이킹소다. 들켰는데 지금? 설탕이에요. 저거? 네, 맞습니다. 네, 그거 잡았다. 맞습니다. 그런데 설탕을 여기다 섞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. 왜요, 왜요? 이것도 정말 꼭 지켜주셔야 돼요. 여기 위에다 이걸로 마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즉, 이 안에 너무 이게 공기만 통하면 또 하얗게 곰팡이가 핍니다. 그래서 설탕은 300g이에요. 아니, 근데 승현 씨 우리가 이제까지 청 만들었을 때 우리 재료 만든 거랑 설탕이랑 비율이 1대1이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데 지금 너무 4대1. 예리하다. 제가 지금 많이 화가 나있어요. 지금 어떻게든 테크를 걸 거야. 왜 비율이 안 맞죠? 여기에는 산도도 있고요, 귤에는. 어마어마한 당도가 있어요. 그리고 얼구당도 들어갔잖아요. 네.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비율 다른 청 담듯이 1대1로 하게 되면 너무 잘하거든요. 완전 설탕물이겠네요. 네. 나중에는 청이 아니고 그냥 설탕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유가 있구나. 다 계획이 있구나, 임짱은.